한국전쟁 시기에 제작된 영화 낙동강이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쳐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영화 낙동강은 실제 전투가 기록된 극영화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 원본필름을 발굴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했고 영상과 음향의 유실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벌어졌던 낙동강 전투를 재현한 이 작품은 급박했던 전쟁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